해수욕장 입수가 365일 내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의 이용 패턴이 여름 중심에서 사계절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대책을 여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제법 추워진 날씨에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해양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다는 응답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기간이 여름에서 사계절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뀐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입수 금지 규정이 아예 사라졌고 해수욕장은 365일 입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현재의 해수욕장 안전대책을 사계절에 맞춰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시 해양수산부에 해수욕장의 사계절 안전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자체적으로 마련하려던 1억 3천만 원의 예산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서구, 사하구, 기장군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 5개 구군이 마련하고 있는 해수욕장 관련 조례에는 사계절 해수욕장 안전대책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위급 상황이 생기면 여름철과 달리 그냥 알아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